청사는 하나밖에 안 배웠습니까? 그러면 너무 안 됐지. 청사는 배운 다음에 오늘은 그러면 홍탈형을 한 꼭지 더 나갑시다. 그리고 청사는 오늘 실수복 완성한 다음에 한 곡지를 오늘 더 배웁시다. 우리가 앞소리는 배웠습니까? 앞소리 이거 내고 그거 후렴만 했어요. 간다 안 하고요. 그러면 청사는 오늘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한 곡 더 배운 다음에 세 곡 배울 때 세 곡제 배울 때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앞소리를 배워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독립되는 하나씩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연곡으로 부를 때는 누군가는 제일 앞에서 간다 간다 선창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절 2절을 가면서 후렴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게 완성체의 모습이거든요. 일단 지금은 완성체보다는 개개의 하나씩을 배웁니다. 개개의 하나씩 중에서 일단 두 개를 먼저 배우고 세 개째 갈 때 제가 앞소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 개 하면서 앞소리 하기가 떨렁하니 참 재미없거든. 두 개 하면서 하기도. 세 곡 정도 할 때는 앞소리를 하고 이렇게 연곡으로 나가면 좋지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럼 갑니다.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시작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정사는 나를 보고 정사는 나를 보고 시작 정사는 나를 보고 그러죠 티 없이 살라 헌해 티 없이 살라 헌해 너무 헌해가 길면 안 되죠. 7박 2에서 보세요. 티 없이 살라 헌해 한 박자 밖에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헌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티 없이 살라 헌해 시작 티 없이 살라 헌해 탐욕도 벗어놓고 시작 탐욕도 벗어놓고 성남도 벗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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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불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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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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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헌해 가라 헌해 가라 헌해 가라 헌해 아이고 택고 아이고 대고 태고 허허어 허허어 송화가 난네 시작 송화가 난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허고 말없이 살라 허고 장광은 나를 보고 장광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허니 티 없이 살라 허니 감욕도 벗어놓고 감욕도 벗어놓고 성남도 벗어놓고 성남도 벗어놓고 불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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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따 가 살따 가 살따 가 그거를 빨리 아하 하지 말고 살따 가 살따 가 살따 가 가라 허니 가라 허니 가라 허니 가라 허니 가라 허니 가라 허니 가라 성화가 난네 성남도 벗어놓고 성남도 벗어놓고 성남도 벗어놓고 말없이 살라오고 참고한 나를 보고 참고한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오네 티없이 살라오네 암욕도 벗어놓고 성댐도 벗어놓고 물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살다가 가라 하네 아하이구 태구 허 허 다 고고고 아하이구 태구 허 허 다 고고고 성화 성화 가 나 성화 내 해 청사는 한 장단씩으로 갈게요 반으로 쪼개지 않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오고 말없이 살라오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오고 청사는 나를 보고 청사는 나를 보고 그러죠 흰 길없이 살라오네 감역도 벗어놓고 성댐도 벗어놓고 감역도 벗어놓고 성댐도 벗어놓고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살다가 가라 하네 아하이구 태구 허허허허허 다그그그 시작 아하이구 태구 허허허허허허 성화가 났네 성화가 났네 성화가 났네 성화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다오고 성화는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다오네 방욕도 벗어놓고 성댐도 벗어놓고 불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성화가 났네 성화가 났네 성화가 났네 성화가 났네 하아주、 부드럽게 자랐었어 어디 번 대표선수 한 번 나와 보실라오 남 We'll come not to fight 성대결로 한번 가십시다 先生 여기 아이고 되고 허허 마으 tabii 네 봐봐 아하이고 대고 허 나 그거 그성화 딱 한 장단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한 장단이고요 네 그리고 창궁은 나를 보고 고를 내려버리면 안 되죠 창궁은 나를 보고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음이야 그거야 그거야 아이고 어간은 분명하단게 이거를 내려보니까 맛이 안 나죠 근데 차면 안 되니까 막 내려가잖아요 그때로 쏘아버려야 돼 공중에다가 보고 하면서 오히려 궁장에다가 공중에다 팍 쏘아버려 소리를 창궁은 나를 보고 보고 오오 그렇지 그렇게 세련돼 그게 세련된 거야 창궁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오니 이렇게 하지? 그 채로 샥! 바람같이 살다가 안 뒤에? 거기가? 살다가 바람같이 살다가 물같이 바람같이 살 살다가는 그 다음 장단이야 살다가 가라 내 가 해 해 해 해 그 성화가 나 내 해 가면 되지? 남성 회원님들 어느 차례 아니 같이요 셋이서 셋이서 같이 시작 청사 아니 아니 우리 청을 청을 높여 청을 아까 그걸로 해 아까 그걸로? 청사 청사는 청사는 청사 청사 청사는 여러분 너무 낮아요 창공에서 창공을 해야 된게 청사는 나를 보고 조금만 올려 청사는 나를 보고 공부 시작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참음은 나를 보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좋아 밤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공부같이 바람같이 바람같이 살라 가라 하나도 벗어놓고 view ㄴ 그 그uin 하여 ordum 할黨 滿 어머나 노래가 약간 짤막해서 그러는지 남성위원님 여성위원님 다 무난하니 오셨어 이거 괜찮습니다 여성위원님 언제 했어요? 뭐야 다시 한 번 해요 안 돼요 우리 앞창으로 앞창으로 한 번 하고 다른 거 배워야지 정사는 시작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오고 장군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오네 내 향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불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살다가 하다 허 해 하하 하하 해보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성화가 난네 해 참 잘하셨어. 이렇게 짤막짤막한 것은 금방 잘 배우시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여성예원들 한 번 시안이고요. 방금 했잖아. 했어. 이번 꾸미러다 배우고 싶어? 꾸미러다 배우고 싶어? 꾸미러다. 꾸미러다.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가사가 좋아서. 좋아. 이거 꾸미러다 원래 배워야 돼. 그걸로 초고변. 꾸미러다 초보장부터 눈물 나고 생겼다. 너무너무 이게 좋은 노래야. 내가 사실은 이거를 제일 1차고로 배워드리는데 그동안 초파일 끼고 뭐잉? 그래서 청산을 내가 먼저 한 거야. 좋아. 기가 비키니. 6번 더 좋지만 2번 더 좋아. 6번이 뭐였어? 청산. 청산이었어. 2번이 다 좋아해 읽어보면은? 다 배워잉자. 상관계 국화신분이. 네 좋아. 이 생을 살아보고. 여기가 있는. 올지날 여기 있는 구질 없다. 여기가 다 모든 것이다. 그렇지 부질없다가 다 있어. 공. 좋아. 가시죠. 코드가 딱 맞을 수 있는 마음이 코드야. 그래 부질없어. 꿈꿔서 뭐해. 재생무상이야. 그러죠. 재생무상이라고 그냥 한마디를 그냥. 아이고. 아이고. 성식적인 단어. 재생무상. 진짜 3번 기절도 좋다. 3번도 좋고 다 좋다. 3번도 좋고 다 좋다. 창밖에는 기가 막힌다. 그거 절창경이에요. 절창경. 요거 배워줄 거야 다. 창밖에는. 다 배울 거야. 그리고 이것만 있간디. 우리 자진육자배기 한 가게라도 배웠어? 자진육자배기 안 배웠어요. 하나도 안 배웠지. 거기는 도연명 생각하면 돼. 미당 생각하면 돼. 아 도연명이. 개구리는 배웠는데 자진육자는 하나도 안 배웠구나. 그러니까. 뻗어 뻗어. 자기야 뻗어. 여기가 삼자리가. 자진육자도 이제 배워야 해. 지금은 자기지만 우선 흥흥을 먼저 배우고. 흥탈이 나오니까. 흥탈이 나오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 흥탈이 형 우선 세 곡 정도 한 다음에는 자진육자를 배워야 돼. 자진육자가 또 멋있는 게 많은데 하나도 지금 배워서 안 배웠다니까. 내가 좀 속이 상하구만. 선생님 속이 상하면 안 되지. 노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꾸미로다. 꾸미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맞나? 그냥 한번 해. 꾸미로다. 우리 여성 의원님들 좀 낮게 하자. 남성 의원님들 제대로 하라고. 우리는 낮게 하면 도움이 돼. 근데 남성 의원님들 너무 낮게 하면 또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꾸미로다 꾸미로다. 시작.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꾸미로다. 너도 나도 꾸미로다. 너도 나도 꾸미로다. 저기요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꿈 깨니 또 꿈이요 깨니 또 꿈이요 깨니 꿈도 꿈이로다 깨니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이 인생 꿈에 죽어 가는 이 인생 부지럽다 부지럽다 깨니 꿈도 꿈 깨니 꿈도 꿈 꿈을 꾸멀 꿈을 꾸고 무거터리 아이고 태고 아이고 태고 다 흐흐흐 다 흐흐흐 정화가 난내 성화가 났네 꿈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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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요 꿈깨이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깨인 꿈도 꿈이로다 꿈에나서 꿈에 살고 꿈에나서 꿈에 살고 꿈에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꿈에 죽어가는 인생 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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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려 들은 꿈 깨려 들은 꿈 꿈을 부가 꿈을 부가 부가 털이 부가 털이 꿈을 내서 ㄹ을 장단의 마지막에 붙여줘야 돼요 꺾어 내리면서 바닥에 뚝 떨어질 때 ㄹ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그렇지 그렇게 시작 꿈을 부가 털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는 우리가 청산원에서는 낮게 했잖아요 아하 이거 했죠? 그러면 이거는 높여 한번 낮으면 그 다음에 높여 아하이구 이렇게 아하이구 태호 하하 하하 나 그 소화가 난데 예 꿈이로다 이제 한 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꿈 깨인이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꿈 깨인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꿈이로다 아니 미리 하죠 꿈이로다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시작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인생 꿈에 죽어 가는 인생 부지럽다 깨려구 뜨거운 꿈 부지럽다 깨려구 뜨거운 꿈 꿈을 깨려구 뜨거운 꿈 깨려구 뜨거운 꿈 꿈을 꿈을 무얼 무어더리 아하이오 그대로 허허허허 나극성화가 낳네 이 바나나 그런거 먹음실로 조금 씹읍시다 바나나 누가 사왔어요? 미산쌤 감사합니다.